누구도 자네가 007인 것을 알면 안되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결코 들켜선 안되네 그들과 섞여 자연스럽게 미션을 수행하면서 적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내어 그를 아웃시켜주게 적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내어 그를 아웃시켜주게 아무리 잊지 말라 오! 옷이 왔네? 아 다 볼까 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의심해서 너 PC 없지? 너 노트북 있어? 없어요 노트북 없잖아 너 이거 할 줄 아세요 형? 그거 아니에요 형 이게 뭔 전원이야 나와봐 옆에 좀 봐야 옆에 좀 야 너 내가 이걸 전원이라고 생각해서 둘러쓸거라고 하네 그러면 형 뭔 줄 알고 눌렀대 아이 나 진짜 전원이야? 이거 뺄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몰랐지? 알아요 몰랐으면서 무슨 켜져 아 이거 진짜 답답하구나 아 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붙이셔야죠 아 이거 좀 나봐봐 이거 좀 퍼들려 이걸 좀 내려가셔야죠 아 아 이거 이것도 어 어 어 어 승기야 아 승기야 야 진짜 그러지 말고 승기야 네 너 아까 초탕집에서 준 건 뭐야 뭐뭐를 찾아라 뭐뭐를 찾아라 뭐뭐를 찾아라 뭐뭐를 찾아라 뭐뭐를 찾아라 그러니까 뭐뭐를 찾아라 아 그걸 알려주면은 아니 그건 알려줄 수 있잖아 초탕집에서 다 알려주고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냐 아니 초탕집에서 다 알려줬어 너 그거 혹시 저기서 얻은 거 아니니 아까 저기 아주머니들하고 맞아요 어 그럼 단어 속에 있는 거야 아 아 형 역시 아 승기 야 승기가 터다가 놓고 얘가 난 이게 더 큰 건 줄 알고 난 어우 이거 알면은 다 큰일 나는 줄 알고 아 아 아 아 금고 폭발을 먹는 거야 요원이야 그럼 아 아 나 어렸을 때부터 요원이었어 아 아 아 엇 아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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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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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진짜 우리 진짜 당감하니라 지금 사람들이 우리께 제일 고급스러워요. 지금 우리께 하이퀄리티야. 아무것도 정말 대박. 대박인태야. 이게 지금 악애물이라고 해서 이게 오늘 스토리가 뭐냐면 여기를 지금 폭파시키려면 악애물이 다가오. 다가오. 우리 등을 뛰고 다닐 거라고. 그게 누구냐. 근데 한 명이 아닐 거야. 송지호 막상. 송지호 왜. 야 아까. 내가 그래서 슬쩍. 야 너 시장에서 그렇게 심평 얻어놓고서.